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미용실 가서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나면 머리 빨리 자라는 법 한 분씩 검색해봤잖아 그럼 꼭 나오는 말이 야한 생각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일까?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야 먼저 머리카락은 안드로겐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 여자는 임신이나 피임약의 영향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모낭이 늘어나서 진짜 머리카락이 빨리 자랄 수도 있긴 하대 근데 야한 생각만으로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건 학술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가 없지 반대로 남자는 안드로겐이 많아지면 겨드랑이나 턱 등에는 털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거나 빠진다고 하더라고 따라서 성 호르몬이 머리카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널리 퍼져있는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야 또 이렇게 머리 빨리 기르고 싶어서 거울 보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 엄마가 오셔서 잠이나 일찍 자라고 하시잖아? 그럼 머리 빨리 자란다고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야 머리가 가장 잘 자라는 시간은 아침부터 오전 11시로 잠자는 시간과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 난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서 눈치 보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다